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전세계 값부순위 탑 21 어떤 사람이 제일 값부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21위 델 CEO 마이클 델 72조 4,477억원 22위 월마트 회장 록 월턴 76조 6,879억 5천만원 19위 월마트 상속력 앨리스 월턴 77조 514억원 18위 월마트 상속자 짐 월턴 78조 1,417억 5천만원 17위 블룸버그 CEO 마이클 블룸버그 84조 8,050억원 16위 인디텍스 그룹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 85조 7,742억원 15위 농푸산 취안 회장 중산산 90조 8,625억원 14위 아메리카 모빌명예 회장 카를로스 슬림 94조 124억원 13위 로레알 상속력 프랑스와즈 베탄쿠르 메이에 98조 4,949억 5천만원 12위 아다니 그룹 회장 가우탐 아다니 108조 9,138억 5천만원 11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무키시 암바니 111조 2,157억원 12위 LA 클리퍼스 구단주 스티브 발머 118조 7,270억원 9위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129조 6,305억원 8위 오라크 CEO 레리 앨리슨 132조 2,958억원 7위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브린 133조 6,284억 5천만원 6위 버크셔 헬서웨이 회장 워렌 퍼핏 137조 1,418억원 5위 구글 공동창업자 레리페이지 138조 5,956억원 4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장 빌 게이츠 160조 391억 5천만원 3위 아마존닷컴 의사회 의장 205조 8,338억 5천만원 2위 LVMH 그룹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233조 3,349억원 1위 테슬라 테크노킹 일론 머스크 269조 1,953억원 일론 머스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1위네요 순위를 읽으면서 금액을 말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길고 엄청나게 사람들 돈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작년 한 해 전세계 값부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볼만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